가자 저글링마키 전시 레볼루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들어갔어요 또 무슨일이길래 못들어갔다고요? 신지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크레이지보다는 크레이지 모으린 초고수니까 그래 지하철철 전력에서 스캔사용 왜 왜 망했어 왜 망했다고 하는거죠? 마니도 크레이지야 응 잘하면 돼 님들이 도박 안하면 돼 님들이 도박 절대 못 깬다고? 내가 이거 깨봤어 도박하면 강태야 도백하면 블랙줄거야 도박하면 나 블랙줄거야 진짜 도박하면 내가 나 진짜 블랙줄거에요 블랙 농담 아니고 나 블랙줄거야 그 자리에서 블랙하고 못들어오게 할거야 나 농담 아니야 진지하다 난 진지하다 난 진지하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지다 도박이 갑이라고요? 아니야 도박하면 인생이 망해요 나처럼 돼 도박하면 나처럼 됩니다 인생이 도박하면 인생이 저처럼 꼬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면 저처럼 인생이 꼬여요 도박하면 저처럼 인생이 꼬여요 자 시작할까나 시작이 어디있지 아니다 핵부터 쏴라 파랑 아니야 지금 하지말라네 미안해 핵이나 장전할까나 핵 어디있지 여기있구나 자 다 됐나? 주님 고고 자 1987654.10 땡 가면 가자 핵이 뚝 떨어집니다 이제 뿡 이렇게 자 이것도 잘만 막아주면 되요 좋아 자 근데 뚫리기 시작하죠 핵만 자드로 쏴주면 되거든요 연사님 친구 되요 그게 뭐야 야 이런 미친 서플라이가 터졌잖아 아니 이런 파랑아 핵을 제대로 쏴야지 형 오늘 언제까지 함? 점심 먹고 글쎄 모르겠어 음 친추요? 아 몰라 깼네 자 자 나는 다시 저기로 가겠습니다 파랑은 또 저걸 했군요 뭔가 불안한데 파랑이가 저걸 해가지고 아까 전에 깨졌단 말이야 그러나 난 다른 자리를 선택하겠어 난 어딜 선택하냐면 어 어디를 다른데로 생각해봐야될 것 같아 저거와 어 어디를 생각해볼까 어 어디를 생각해볼까 보라가 왜 커세어가 나와 아 아우 저런 커세어를 왜 했어 뭐야 얜 또 왜 캐리어야 얘도 왜 이래 웬 캐리어?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지금 시작하세요 얌 으악 조용해라 똥 밥 왔어 밥 왔는데? 여러분 죄송합니다 밥이 왔습니다 밥이 왔어요 밥이 왔어 하필이면 지금 밥이 오다니 지금 밥이 왔어 밥 먹어야 되긴 했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중에 먹으라고 다 식어 다 식은 것만 맛없어 탕수육에 비빔밥 시켰는데 어 망했다 어 미안 완벽하군 이건 맞겠어 뭐야 상대방이 고스가 있어? 그건 뭐야 저런 신기한 일도 있었나 못밤 플레이 방송이요? 좋아 밥 먹자 지금 지금이라도 밥 먹어야 되나? 잠깐만 나 밥 먹어야 돼 락다운을 쓰는데?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돼 지금 밥을 먹어야 돼요 사람은 밥은 먹어야 돼요 솔직히 아 나 밥 먹어야 돼 아 나 밥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나 밥 먹어야 돼요 님들아 나 밥 먹어야 돼요 나 밥 먹어야 돼 아 이거 어떡한다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은 먹고 세야죠 솔직히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밥 먹으면사라고? 책상이 좁아 자 있어 봐 세팅 좀 해봅시다 좋아 나 세팅할 동안 거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는 그대로 있어 개이득이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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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일단 밥을 먹으면서 나는 구견만 하겠습니다 잠시만 밥 향수 개이득이군 시민 목걸음 질렀는데 오히려 공중유닛을 줄지 개이득이군 잠깐만 있어봐 음 탕수육 소수 맛있어 음 맞나 내가 굳이 이러면서 밥을 먹어야 되나 우리 어디갔지? 우리 어디갔지? 우리 저기갔네 그래 써봐 짬뽕군물 그래 짬뽕군물이 3명이지 역시 볶음밥에는 짬뽕군물이 3명이야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시작하라는거야? 알겠어 시작할게 저거 간다 난 공중유닛이니까 자 두고보자 아 무시하는데 우와 완벽하군 나의 공중유닛은 아주 완벽합니다 아 내 유닛 공중유닛 터지는줄 알았네 아 짬뽕군물 존나 안뜯겠네 이씨 아 마치 짬뽕군물에 샷건을 치일거 같애 아아 짬뽕군물 오픈되세요 왜이렇게 끈적이가 뜨거이씨 앗 뜨거이씨 뭐야 위험한데? 뭐야 무슨일이야 무슨일입니까? 잠깐만요 공중유닛이 출동 공중유닛이 출동을 해야돼 지금 잠깐만 나 탕수에 떴다가 지금 망했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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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가야돼 지금 캐리어 캐리어 출동 잘했어 자 됐다 음 이 맛이야 음 이 맛이군 좋아 나 연속으로 두번 이기 걸렸네 좋아좋아좋아좋아 공중으로 리버 죽이심 리버 어디던데? 아니 그냥 이러면 되잖아 난 여기서 있을거야 나 탕수육 먹어야돼가지고 나는 공중유닛 못적여 니들이 알아서해 나 터먹기만 할거야 니들이 알아서해 개시타임님 안녕하세요 뭐하는거야 이건 또 탕수육 난 밥먹을거니깐 알아서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개시타임님 자 저는 맛있는 탕수육이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뒤로 좀 꼿만 땡기고 마이크 살짝 그리고 이렇게 하고 탕수육도 놔줘야되니까 좋아 이렇게 하자 탕수육에 마치 마치 깨꿀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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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뭐 같군 오빤각인가 백장 본격 스타크북트 정신방송인가 큰일이다 너 저 가봐야함 바이 아니 이놈이 망했군 오 더 망했어 자 시작해봐야지 망하든 말든 두고보면 알겠지 리버네 진짜 리버니까 리버는 저기서 저기서 빨리 리버 제거 알아서 해 난 그냥 구경할거야 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밥 먹어야지 나는 저희도 오기 전에 주고 알아서 어 저희도 오기 전에 주고 알아서 으리야 넌 먹으면 안돼 상술 먹는데 자꾸 박인치킨이 리버 안와도 뒤질거야 밥먹는데 자꾸 밥먹는데 방해하네 자꾸 리버가 밥먹는데 자꾸 방해를 하네 리버 이 개새끼가 밥먹는데 자꾸 방해를 해 아 니들이 알아서 죽이면 될거 아니야 난 밥먹을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난 밥먹을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흘렸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날 뻔했고 큰일나지 빨래를 해야 되겠네 밥을 먹고 좀 합시다 여러분 큰일났다 어? 뭐야 뭐야 나 어딨어? 야 님들 나 어디갔어요? 미쳤어 용운파벳이라니 용운파벳을 썼어 그럼 난 여기 있어야겠군 완벽하군 용운파벳이라 좋군 난 용운파벳이라 아주 좋군 시작할까? 흠 나 밥먹으면서 하는거 같애 메딕을 아프하는거야 아 맞아요 그래 알겠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은데 감사해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글링 사이에 시민을 죽이면 죽이지 않고 가면 한마디나 미네랄 1을 줘요 저게 그러니까 시민을 죽이지 말아요 저게 보너스 스테이지에요 이걸 막을 수 있을지나 걱정이고 이걸 막을 수 있을지나 걱정이고 음 맛있어 음 괜찮아 이겨 아 러커가 캐리하고 있잖아 이겼어 거끝마 흠 이겼어요 응 으응 아 좀 좋군 가자 이리로 뭉쳐야지 사람들은 사람들은 뭉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 콜라 나 배치 안 했어 아직 아니 이것들이 나 배치 덜 했는데 나 배치 좀 합시다 아니 인간 왜 자꾸 뭐라고 하는거야 밥 먹는 사람한테 밥 좀 먹고 합시다 뭐야 어? 님? 님? 님! 님! 님 이놈 우리 져요 님! 님!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되잖아 엉크인가 정지가 안되 밥 먹을 수 있다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녹화방송이 날아가게 생겼어 엉크인 듯하다 엉크인 듯하다 내 진격하는 님 뭐 그럴 수는 있지 뭐 자 시작할게 뒷싸우면 너 주방 블랙이다 가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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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판에 뒀어요? 깰거야 내가 깬다면 깨는거야 아아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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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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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 흠 흠 바